Q. 지민의 로그 Q. 지민의 로그 Q. 지민의 로그 2016년 11월 13일 팬미팅이 끝난 오늘 지민의 로그 자 자, 오늘로써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팬미팅이 끝났는데 음... 너무너무 기대했던 팬미팅이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되고 또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팬들, 아미들도 정말 즐거운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음... 이제 끝났으니까 또 연말 축제나 또 다음 콘서트나 팬미팅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올 거고 음... 오늘의 지민의 명언 우리를 자꾸자꾸 보고 싶어해라 하는 게 나의 명언이고 아무튼 우리 멤버들도 어제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멤버들 모두 이제 뭔가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들 우리... 우리... 또 팬 여러분들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팬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또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또 응원해주는가를 또 알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줄 거다 보여주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뭐 별다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왔다 2016년 11월 13일 무슨 일이야? 일요일! 팬미팅 끝! 로고도 끝! 여러분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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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